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체격보다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? 네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아 부끄러워하십니까 원래 제가 딱 뵀는데 힘이 아주 천하장사일 것 같은데 힘만 셉니다 아 힘만 셉니까?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청주에 살고요 네 저 좋은 형님 좋은 친구 최고의 여행 애들하고 왔는데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관하지 마세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 우리 조장복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좀 조금 달라요 어딘가 돈 주고 지는 이름으로 장명서 가서? 네 이름을 지셨군요 그래도 덕을 좀 본 것 같아요? 잘못 진 것 같아요 왜요? 어떤 부분에서?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도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몸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소용없는 거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쌀을 몇 가마니까지 멜 수 있어요? 저 보기보다 연약합니다 무슨 연약해요 손이 저보다 두 배 낫거든요 아니에요 한 가마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가마니는 웬만한 사람 들지 않나? 아닙니다 못 듭니다 80 가마 들기 힘들어 80kg짜리 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40kg도 들기 힘든데 5푸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5푸대? 몇 킬로짜리로? 80kg짜리로? 20kg요? 20kg짜리로? 쉽지 않습니다 20kg 5푸대면 100kg? 네 100kg는 이렇게 들을 수 있다? 내가 볼 때는 200kg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하실 거예요? 해볼게요 그냥 던진 얘기인데 진심으로 받아 들으시면 해보고 싶네요 200kg에 도전하신다니까 운동은 특별하게 하신 거 있어요?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목소리도 고우세요 차분하게 얘기하시는데 하시는 일은 뭐세요? 조그만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자영업은 뭐예요? 녹아다 뛰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이네요 개인 자영업이네요 네 노가다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돈 벌지 일하지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? 별이여 사랑이요 별이여 사랑이요 별이여 사랑이요 아까 그 전에 같이 오신 분 중에 노래 한 번 했잖아요 네 노래 들어보니까 어땠어요? 홀에서 만만합니다 만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냥 저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할 것 같아요? 아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못할 것 같아요? 네 아 못하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이걸로 하시겠군요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우리 아군분들 아군분들 박수 처리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따로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네 나오신 분들 기죽어 여기 나오신 분 네 자 가봅시다 네 박수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게 됐어요 자 바퀴 내리고 내려달라고 내려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흰 흰 별이여 사랑 왜 이게 나와 음 참 이상하네 네 네 네 네 이거죠 음 가봅시다 네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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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도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헐로 이별을 한다네 해맑은 눈동자로 별을 해며 사랑을 약속했던 님 다시 만날 수는 없어도 잊을 순 없는 거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벌써 잊혀져 가는 사람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 날 별빛만 흘러내리네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별빛만 흘러내리네 별들만큼이나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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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사랑을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 날 별빛만 흘러내리네 별빛만 흘러내리네 별빛만 흘러내리네 지금 그 네티던들이 뭐라고 그러자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이 노래를 부르신데 아 열창을 아주 그냥 열창을 해줬어요 자 아주 그 노래는 열창을 해줬는데 점수는 낮아 어쩔 수가 없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82점은 그래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82점이면 자 누님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이 갔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조장목씨 어떻게 노래 부를 땐 여성스러워 내가 보니까 안 하는 게 날 뻔했는데 왜 수술을 하셨어 안 하는 게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장복씨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